안녕하세요 드림즈 개체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없으니 참 좋은것 같아요 오늘은 그 사각 저장땡크 2개랑 원형땡크 2개 합쳐서 4개 그리고 땡크 밑에 들어간 발판까지 총 5개를 상체 할 거에요 오늘 영상은 뭐 날이면 날마다 있는 영상 아닙니다 자주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그래서 오늘은 풀버전입니다 대신에 4배속으로 빠르게 돌렸어요 다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다 보여드리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뭐 이런 짐 맨날 다루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에요 전국적으로 찾아보면은 근데 저희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즉 평상시때 많이 실어보는 짐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거는 끝까지 한번 봐주실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때도 저 또한 그래서 이거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풀 버전으로 그냥 속도만 약간 빠르게 해갖고 전체 다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커다란 그 마당이나 이런 창고가 아니라 놀 데가 없어 그냥 바디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이 아니란 얘기죠 간신히 짐 실을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3단지 개차 아니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왜 3단지 개차가 필요한지 그때 3단지 개차 사용할 때 한번씩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쪽으로 옮겨 놓을 때보다는 지금 땅이 많이 단단해진 거에요 처음에 요거 저쪽으로 옮겨 놓을 때만 해도 이 땅이 질어갖고선 제 맘대로 작업하기가 힘들었었거든요 오늘은 많이 좋아졌네요 그나마 이 짐 같은 경우 찌그러지지만 않으면은 뭐 이 페인트 칠해놨어도 기스정론은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그 보수를 페인트 칠할 거기 때문에요 한번 살짝살짝 기스나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러나 찌그러지면 안 돼요 지금 일단 큰 사각 저장땡 하나 얹었습니다 다음엔 그 이후로 이 발판을 올려야 되는데 요걸 뒤집을 거에요 사람 둘이서 뒤집을라 그러는데 그 정도 무게는 넘어갖고 둘이서 못 뒤집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게차로 뒤집습니다 어차피 흙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서 아무런 상관없어요 다시 또 일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내든지 비스듬하게 만들어갖고 다시 가운데를 떠야됩니다 이제 이 발판을 아까 그 사각땡크 위로 얹어야 되기 때문에 요때 삼단지게차가 필요해요 일반 지게차는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물차 높이에다가 아까 그 탱크가 거의 2m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위로 또 이걸 얹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지게차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엄청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장소가 넓다면은 그냥 넓은 바닥에서 이거를 미리 위에다 얹어놓고 다시 얹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는 공간이 없어서 이걸 늘어놓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여기서는 삼단지게차가 필요한겁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높이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이 차가 운행이 안돼요 운행 제한에 걸립니다 화물차가 무조건 높이 싣는건 괜찮을 줄 알았던데 그것도 제한에 많이 걸리더라구요 잠시 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탱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옆으로 눕혀서 싣게 되죠 똑바로 세워 싣으면은 운행이 안된답니다 물론 뭐 또 어떻게 국도로 돌아가든지 뭐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쉽게 얘기하면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높이 실어 놓으면은 뭐 지하차도 걸릴 수 있고 전기주도 걸릴 수 있고 좀 불안하고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 화물차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는 이 탱크가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거를 세워 갖고 지나가면은 지금 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눕히기로 했습니다 대충 봐도 일반사람 한 두 배 정도 되니까 3m 넘지 않을까요 요거 하나만 해도 일반 성인 키가 아무리 작아도 160cm 170cm 되지 않습니까 그사람 둘이 합쳐지니까 3m 20cm 에 3m 40cm 정도 될 것 같아요 카고 높이에다가 이거 하면은 그 적잠 위에 얹어놓으면은 세워서 가기는 힘들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릇을 눕혔어야 해요 이 안에다가 또 작은 그 원탱클 타원탱클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눕혀야 돼요 구사를 양쪽 걸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눕혔습니다 이제 사정없이 그냥 떠서 갖다 실으면 돼요 근데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딱 봐도 2톤 이상은 나갈 것 같아요 이거를 뒤에서 실은 이유는 이 안에다가 탱크 두 개를 더 넣습니다 이 사각탱크 안에 타원탱크 두 개를 더 넣을 거에요 지금 이 탱크 폭도 적잠을 넘어서놨어요 아마도 장재물 은행 허가를 받으셨을 거에요 이분께서 이 와중에도 그 파란 하늘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이제 멀리 떠났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원형탱크 실으러 갑니다 일단 이 앞에 있는 원형탱크는 오늘 실을 게 아니되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간접한 굴따리 밑에 옮겨 놓고 요거로 구사를 걸어서 세워놔야겠죠 자 이번에는 원형탱크를 차에다 실겠습니다 일단 이대로 가지고 나와요 이제는 이렇게 내려놓고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한번 뜨겠습니다 떴으면 곧바로 아까 그 사각탱크 안으로 구고싱합니다 다행히 잘 들어가는군요 사이즈도 여유도 있고요 이제 저 안에다가 조금 더 작은 타원 뱅크를 하나 더 넣을거에요 바로 이놈입니다 자 이것도 뜬채로 곧바로 갔다가 아까 그 안에서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넓은 곳 같았으면은 상차도 금방 했을 것 같아요 못보든 거라서 그렇지 뭐 일은 별거 아니죠 다 지게차 일은 이렇습니다 알고 나면 쉬운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실을까 고민하게 되죠 이런 짐을 이렇게 꾸려 싣는다는 것은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테트레스 하는 것처럼 잘 맞춰서 그 하물차 적재함에 싣는다는게 재밌잖아요 게임한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무사히 상차는 다 끝났고 이제 무사히 상차는 다 끝났고 창고 안에 있는 상원 탱크나 다른 곳으로 옮겨놓으면 끝입니다 저 안에 누워 있는 저 탱크를 마저 들어다가 아까 그 굴다리 밑에다가 세워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구사리 한걸 그냥 세우겠습니다 그냥 세워도 된다니까요 정말 잘 서네요 자 이제 아까 상차해 준 짐을 카고가 발을 잘 꾸릴 수 있게 짐을 바짝바짝 붙여주는 작업을 한번 더 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한번 더 밀어주고요 밀어 달라는 만큼 밀어주면 됩니다 지게차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화물차가 들어오죠 이제 이쪽에서 약간 들어갔고 저 뒤에 문짝까지 다시 딱 붙여주면 돼요 이걸 약간 들어서 안 밀고 그냥 이 탱크만 밀었을 경우에는 밑에 나무가 밀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들어서 밀어주는 겁니다 양쪽 한발로 살짝 살짝 밀어서 각을 맞춰 주고요 한쪽이 조금 더 들어갔군요 한쪽이 조금 더 들어갔군요 다시 수정합니다 네 하는거 보니까 별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굉장히 넓은 장소 넓은 마당에서 쫙 늘어놓고 싫으면은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물건이 놓여진 것도 그렇고 농로에다가 차를 대놓고 싶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게차 요금도 기본요금 플러스 알파였습니다 자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